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참 잊혀지지 않는 저의 일생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였는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숙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께서 지금은 당직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숙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제 넷이서 한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새벽이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이 떠지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몸은 움직여서 일어나야 되는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 옆에 자고 있던 어머니나 두 동생도 그냥 꼼짝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냥 유리창이 짱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유리창을 깨고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흔들었고 깨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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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막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좀 한참 시간이 나서 그때는 뭐 보니까 연탄을 뗄 때이기 때문에 그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중독에 걸렸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동치미국하고 김칫국인지 이런 걸 마시게 하고 말이야 한참을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그때 깨우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신문에 날 뻔했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그 숙직이셨던 분이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고 계시는데 당직실에서 갑자기 꾸며 말이에요. 아 제가 그냥 나타나더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막 막 불어있는 소리가 들리던 이 불길한 예감에 그때 즉시 일어나서 당직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칠죠. 새벽 한 4시 정도 됐을까요? 캄캄할 때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두드려도 이제 누가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문을 안에서 다 잠그고 있죠. 문을 꼭꼭 다 잠그죠. 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유리창을 확 깨서 들어와 보니까 이 가스 중독이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참 그때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시고 꿈속의 아버지가 그걸 버릴 수 있게끔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제 자신도 사순절 때가 되면 지금 사순절이지만 이상하게 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깨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잠은 자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가까이 소리가 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에케 호모 하면서 소리가 점점점점 크게 귀에 가차이 들립니다. 그래서 밤을 자는 도중에도 번쩍 잠이 깼어요. 에케 호모 많이 듣던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에케 호모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사를 사형시켜달라고 그랬을 때 이 빌라도가 매우 난처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가시관을 쓰시고 그 홍포를 입히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한 날로만 정말 얼굴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피가 흘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법정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바로 에케 호모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꿈속에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그냥 다 찍히시고 그런데 가시관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피가 흘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피가 흘리지 않았지?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 그 흉터가 마치 말이에요. 무슨 뭐 얼마나 깊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고 권한을 당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냐 하시면서 참 꿈속에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로마서 참 13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를 때가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가 되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깬다는 것은 참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 속에는 이 시계라는 데 있어요. 뇌 안에 그 리듬을 깨어날 때와 잘 때의 그 시간을 조절하는 그러한 뇌 속에 시상 하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하부 안에 또한 아몬드 정도의 작은 크기의 시교차 상핵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교차 상핵에서 잠을 깨고 자고 또한 활동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차를 조정하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감정뇌라고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갈등과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 뇌 속에 있는 시상 하부가 많이 진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그 균형이 상실되게 되면 호르몬 부족이 생겨요. 또한 여러 가지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도 생기고 또한 멜라토닌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는 불면증이 생기는 또 이게 나가게 되면 식욕도 부진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은 탐식을 하게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순환과 당조절과 또한 면역체계와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병들이 바로 대사 증후군 당뇨나 고혈압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뭐 이러한 여러가지 또 자가면역성 질환들이나 심지어는 암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대행관계를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실망과 낙심과 좌제를 일으켜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냥 흔들려 폭풍과 몰아치는 것처럼 마음 상태가 참으로 괴롭게 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가장에 나가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요.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물론 인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 우리가 못살때보다도 버리고개 시절때보다 60-70년대 시절보다도 지금이 훨씬 정신과적인 또한 만성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급성 질환은 좋은 약 때문에 그나마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래요. 떨어뜨리고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묵상 하고 위로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교회가 화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 교회가 시험 대상이 되고 분열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와 쟁투가 있다면 그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얼마나 서로 간에 그러한 경쟁의식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사랑의 화합이 없다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심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조와 같다. 노아의 방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협해 있다면 먼저 교회부터 심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구혈되고 거룩하고 성결된 교회로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았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었노라 너희 행위를 보면 죽었다 행위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주전 8세기경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몇몇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베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로부터 노예생활을 하게 되니라 내 백성이 목이 곧고 우상 숭배 찌들었고 미지근하고 정말 신앙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너무나 강파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걸 들은 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저 불경죄로 말이야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지고 예수 요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참으로 재앙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나무 멍해로 채우고 또 어떤 선지자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냐 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목에 있던 나무 멍해를 파쇄해서 해방되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극릴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게 서서 이제는 그 바벨론의 노래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요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백성들이 와 그러나 그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네가 그 말을 들었느냐 내가 멍해를 빼겠다고 바벨론이 아니야 오히려 나무 멍해보다도 더 큰 멍해인 새로 된 멍해를 백성들이 차게 되리라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한 사나냐는 금년 안에 죽으리라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은 갑자기 급사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치 세월호처럼 가난한 세월호처럼 그 속에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있는데 수많은 발만 동동동 구르면서 지켜보는 것과 같다. 책망과 경고와 회계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와 속죄와 회계를 외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지. 이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 건강, 명예, 번성, 성공.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축복줍니다. 번성합니다. 가족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 그냥 아멘! 아멘! 떠나가도록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진정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례 요한이 말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가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 보이면 그날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차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교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날 때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행위에 따라서 침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안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구원받게 합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회개의 때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먹장같이 검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용서의 때예요. 우리가 깨어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심판 날을 예비하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정화하는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회자 일부 목회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스캔들 이런 것을 가지고 부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일부에 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뭐냐 7,80 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성장주의 성장주의 성장 성공주의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착각한다. 이러한 물량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부응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대형 교회 초대교회 때도 대형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3천 명씩 교인으로 신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몇 명이 건방 대형 교회 되죠. 그러나 그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딩을 짓지 않았다. 건물을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보소에 모아놓고 수만 명 이런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들이면서 한 목회자의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 안에 위성 TV를 틀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부응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각자의 성전에서 회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성향대로 그 거울 거울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량을 크게 짓고 대형교회를 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적인 필요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분자를 뽑는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니면 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대요. 왜냐 아니 좀 직분자가 되면 그 성도들을 좀 보살피고 성간에 성간에도 먹을 것도 사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뭔가 재력이 있어야 직분자 감당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너무나 세속적인 그러한 기관에 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탑승하고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 전도자가 돈 받고 어디 다녔습니까 예수님 너의 전대도 차지 말고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전하라고 그랬어요. 돈 받고 마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 했어요. 텐트를 지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목회다. 물론 교회가 커지면 그걸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한꺼번에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예배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TV 이러한 사역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조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파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 이게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하고 순복하고 파울이 전한 말을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런가 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속에 적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 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가 어느정도 천도가 되면 또 다른 곳에 그것을 맡겼어요. 그렇게 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커지면 다시 또 불리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상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정말 각 지역 지역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큰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거룩하죠. 로마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제와 같이 단정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미역하는데 그 본능을 통해서 사람을 미역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본능이 있죠. 식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자는 본능이 있어요. 수면 또한 배설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성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본능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큰 본능이 수면욕 이에요. 여러분 잠자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줘보세요. 먹습니까? 잠자는 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까? 잠 못 자는 자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구 간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러한 순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싸우기 했어요. 여러분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세고 강한 자가 그 자기의 욕구를 다 차지했어요. 약한 자들은 다 도태됐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성적인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을 한두 사람이 다 차지해버려요. 이제는 문명사회와서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절제가 있고 법이 있는 사회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본능적인 욕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동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이 3대 본능을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적인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본능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우리나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소동과 고모란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용했어요. 음란했습니다. 동성애가 난무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동과 고모란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 의인이었던 로코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죄악이 관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정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듣는 자는 매우 소수란 얘기 그것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재앙에서 멸함을 받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약 75년 전인가요? 히로시마 상공에 말해 갑자기 B29 제트기가 나타났어 그래서 거기에 삐라가 막 뿌려졌어요 8월 6일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삐라를 보니까 히로시마 국민들이요 시민들이요 지금 빨리 50리 밖으로 빨리 피신하라 이건 미군에서 그걸 뿌려준 거예요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사이렌을 불고 거기서 쳐들어온다고 그랬지만 불과 소수의 사람만 그 삐라를 보고 50리 밖으로 빠져나 저의 친척 중에 다행히도 그걸 보고 히로시마를 빠져나 50리 밖으로 숨었던 사람이 한 사람 그분이 한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얼마 있지 않자 실제로 B29가 왔는데 그냥 정찰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공중에서 그냥 선방이 순식간에 13만 명이 제로 변하고 많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그 심판에 그러한 온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을 때 그 소수의 인원만은 살아난다 이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의한다는 자예요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새해 맛보를 깨끗이 만자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먹장같이 검은 죄도 눈과 질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에 죄에 대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행위록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지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기시록 20장 12절에 이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들입니다 생명책도 있고 행위록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 행위록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그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마포를 빨듯이 옷을 희게 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어떤 그런 행위를 지었을지라도 희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지 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여러분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예요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싸우는 전사들이 군인들이 병정들이 입는 옷이 바로 갑옷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잖아요 로마시대 때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은 다 흉배를 붙이고 진리에 띠를 띠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의 검 이라 이 말씀 제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것을 설교 노트에 쓰고 있자 우리 성령이가 가만히 우리 손주인 애가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이 갑옷만 있으면 뭐해요 싸울 수 없잖아요 검이 있어야 되죠 검 그래 맞아 검 얘기를 내가 안 썼구나 내가 꼭 쓰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다 기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 뿐만이 아니라 공격력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깨어있게 되면 마귀는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예와로서 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왔던 이스라엘 학생과 이집트 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자 두 나라의 학생들이 동시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스라엘 그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집트의 학생은 어떻게 하면 혹시 전쟁에 끌려가면 죽을까 봐 지도설데 모르게 다른 데로 도망가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되겠냐 7일 만에 30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이 1억 만 명이 넘는 이집트 대군을 받으리 경멸해버리고 곤란 고원까지 다 차지해버리고 말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한 번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를 폭격하고 비행하고 있을 때 그 대공포로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떨어진 비행기 속을 보니까 여자 군인이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나왔어 보니까 만삭이야 만삭 그러니 이스라엘 군하고 어떻게 대적이 되겠냐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까지도 비행기를 모르며 이렇게 단합하여 싸웠더니 어찌 이집트 대군이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이 공중의 권세자분 마귀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계획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와 우가 싸우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싸우고 사회적인 대립이 있고 경제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다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다장 나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겠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3장 9절 말씀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배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극릴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모든 것에 일절 용서함이 없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조화만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화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는 도끼가 나뭇뿌리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이 갖고 왔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실 때 우리의 구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자명종이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회개할 때 거룩하고 성결할 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내가 정시에 깨어나서 이제 몸을 단정하고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옷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흰 옷으로 단장했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기쁨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한 자는 깨어나게 되기를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오늘도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능력과 그 권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단장하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마디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의므로 추원합니다